안녕하세요 왓세입니다 와우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죠 지금 요즘에 제가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리액션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간만에 휴일이라서 오늘 리액션을 해볼까 네 죄송합니다 고양이를 키우게 돼가지고 이놈이 되게 말썽을 부려요 귀엽죠? 이놈은 뿜이 네 이제 뿜이의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할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말을 엄청 안 들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아아아아 어쨌든 오늘은 러시아 뮤직비디오를 함께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라는 저희 구독자 분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뮤직비디오가 이분들이 가수는 아니래요 가수는 아닌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... 블로거? 라고 해야 되나? 네 어... 까짜 아저씨키나와 어... 블라드 부마가 라는 분이... 네... 어... 찍은 뮤직비디오 오가니라는 뮤직비디오 지금부터 함께 어...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? 유익끼야오 아...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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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mans let's say you please remember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되게 어려보인다 나이대가 congratulations Will sabe I remember 컴퓨터 여행 미규 urer bo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제가 어느 나라 공통점인게 어느 나라나 똑같은게 명품은 꼭 나와 이런 멋있는 음악 같은걸 하게되면 명품은 꼭 나와요 구찌, 샤넬, 프라다 그죠?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되게 젊어보이기도 하는데 되게 이쁘고 잘생겼다 новый vlog, Kudru, 커피, ты, мой друг возглавляем хит-парад каждый наш был overrad нашей жизни в гигабайтах 러스вободный яд, выпасть точка, свет, твоя помада 바балканы, просто яд все, что нам так в жизни надо мы возьмем пока всегда здесь рамок и запрет, его больше нет мышцы вселенной на одной волне вкус жизни поднимет до небес на мне волнусь и зря все окей внутри меня это город темносна это просто мой взгляд да и даре света все честна я опять надену прадо если это нам 근데 좀 노래가 되게 좀 어둡네요 응 и даре света все честна я опять надену прадо если это нам 근데 좀 노래가 되게 좀 어둡네요 я тебя обрабатывается я себя надеюсь я тебя обрабатывать я тебя не люблю я тебя подниму я тебя обрабатывается я тебя подниму 못한거 아닙니다 음악 크게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집중을 했구요 어 뮤직비디오도 퀄리티가 상당히 했구요 네 뭐 젊은 블로거 분들이기는 한데 누가 투자를 해준거 같애 어 저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어 투자를 누가 해준거 같애요 그래서 어 퀄리티도 괜찮았고 어 남자분 여자분들도 굉장히 잘생겼고 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가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악의 퀄리티가 상당히 했던거 같습니다 어 뿜이도 좋았대요 뿜이야 너도 좋았니? 맹수야 이거 맨날 가수 뮤직비디오만 보다가 가수가 아닌 아티스트가 아닌 어 다른 분들이 어 앨범에 도전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어 좋았어요 거의 가수 못지않는 퀄리티와 가수 못지않는 음악이었던거 같습니다 노래도 나쁘지 않았구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도 정말 감사드리구요 와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도 스파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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